경남FC의 심판 매수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나면서 경남FC가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한국프로축구연맹 측은 해당 심판은 물론이고 구단까지 엄벌하겠다고 밝혀서 구단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문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FC 선수가 팔꿈치로 상대 선수 얼굴을 칩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서 있던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기, 경남FC 선수가 상대 선수에게 깊은 태클을 가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주심은 모른 척 넘어갑니다. 경남FC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판정을 해준 K리그 전현직 심판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심판과 구단에 단호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리그 전관의 상벌 규정을 보면 심판 매수 등 불공정 심판 유도 행위에는 재명을 비롯해 하브리그 강등, 1년 이내 자격 정지, 10점 이상 승점 감점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구단의 심판 매수 행위는 프로축구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중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 정지 이상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경남FC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심판 매수 논란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경남FC가 창단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